정부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경주시 원전 범시민 대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. 대책위는 경주시 의회와 학계, 시민단체 등 2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고, 앞으로 경주시의 원전 정책에 대한 자문과 정책 제안을 담당하게 됩니다. 특히 원전 내 보관 중인 사용 후 해결료와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과 원전 피해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.